빨리 넣어 빨리! 자 다음 종목은 메디심볼이에요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학교 준비할 때 없었고 일단 남자는 3kg, 여자는 2kg로 머리 위로 해서 던지는 건데 여자 같은 경우는 만점이 10m 남자는 12m 근데 이 종목이 제자리 멀리 뛰기만큼 중요한 종목이 돼가고 있죠 그럼 우리 한번 시범 볼게요 소중히 어디에 있는지 맨끝에 5, 6, 7, 8, 9, 10 신입된다! 그냥 먹었어! 그냥 먹었어! 계력소녀 아니야? 아니 만점하면 더 이상 집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지쳐주죠 오! 완전히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혹시 근데 이거는 뭐 팁이 있을까요? 이것도 던지고 나서 다리가 떨어지면 파울이에요 그 파울을 조심해야 되고 허리부터 남기는 게 아니라 팔이 넘어간 다음에 허리가 나가요 멸치야 너 해볼 수 있겠니? 둘 수 있어요 다시 해 오! 못 벗네! 손바닥에 닿아요 손가락을 잡으면 놓쳐버리는 순간 생겨요 이렇게 손뜨기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연습이야! 발! 다리를 조금 더 벌리면 좋긴 한데 벌리면 또 밸런스... 아닙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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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5미터는 하기로 했잖아 방금 몇 미터 했어요? 4미터 4미터 연습 연습 2미터 다... 아 힘들어 지금도 넘어가고 넘어가야지 넘어가고 넘어가면 더 힘들자 주가 되는 거는 어깨예요? 연습은 해야겠네 여기 공 받아주세요 선생님 맞추죠 선생님 맞추자 진짜 맞혀봐요 맞혀봐 야! 도전 7미터 오! 한 번 더 해볼까? 저 지금 하체를 좀 덜 쓰니까 더 잘 나가네요 이거를 너무 많이 벌리지 마요 적당히 네 그렇지! 이야! 7미터 60 아... 8일... 아니야 8일 60 못 써요 끝났어요 다음 종목은 신미왕복이에요 10미터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콘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쵸? 콘도 있고 목각도 있고 목각도 있고 아 목각도 있고 제 시절에는 목각으로 거의 다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목각이었죠 이 신미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텝이라든지 방향 전환이라든지 제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록만 그냥 재미삼아 측정해볼게요 아 손을 저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를 기록을 재는 거죠? 여자 만점은 9초 2초고요 9초 2 준비 고! 바로! 바로!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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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9 대시 능력이 좋아요 대시 능력이 좋아요 최대한 빨리 뛰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뛰어야 돼요 아니죠? 아 근데 저기서 또 뛰면 안됐나봐 그냥 저것만 갖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준비 준비 자 시작! 아니요 뭐야? 뭐야? 준비 고! 이거 빠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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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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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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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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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초 6 10초 3 10초 3 잘했어요 자 이제 개망의 마지막 1분 복근 측정인데 전성기 때 한 72개까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반타작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이 수축하는 힘으로만 딱딱 당기는데 그렇게 운동을 안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몇 개 정도예요? 몇 개? 딱지 이거 준비 갑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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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ers 안돼야 reactive 빨리 너무 잘해 화이팅 파일에 와구 아니 이게 진짜 다 30초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30초에 엄청 당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25개. 25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야 진짜 힘들 수도 있어. 몇 개 해봐요. 해 봐봐 어떤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팔꿈치가 이렇게 닿아야 돼. 왜냐면 맨날 크런치를 딱 여기까지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올라왔을 거야. 다리를 위로 차면서 올라와요. 하나 둘 셋 땅! 망했다. 10개 10개. 10개? 파이팅! 자 준비! 시작! 올라와! 어! 올릴 수 있어! 좀만 더! 올라와! 하나 둘 셋! 이형차! 바로 올라와야 돼! 치지 말라고! 올라와! 빨리 올라와! 하나 둘 셋!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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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좀 더 웅크려. 끝! 끝났어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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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빠르겠다. 도전! 준비! 고! 치켜! 그렇지! 그렇지! 빨리 누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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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누우시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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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해! 호! 호흡해! 호! 호흡해! 호! 올라올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뒤로 내려! 뒤로! 30초!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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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냐. 얼마나 남았어! 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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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머리를 맞힌 것 같아. 아, 오늘 저는 거의 13년 만에 멸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재입 씨라는 걸 체험을 했는데 저희 어땠나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제대로 시험을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몸이 좋아요. 여기는? 13년 정도 최대 입시 원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딱뼈 기원, 그 다음에 통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팀 무브먼트 많이 좋아해 주시고 히브뜸 멸치 채널도 좋아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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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